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 권유자문인력 합격전략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T의 진행에 앞서서요. 2024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신교제가 나왔는데 규정적인 내용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것 외에는 전체 내용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 준비, 교제의 구입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투자 권유자문인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사용하는 거죠. 다만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권유자문이 따로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 그러니까 우리가 ELS 같은 거죠. ELS, ELW 이런 것들은 증권에 해당되지만 이 증권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파생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것들을 권유자문할 때 인력이 증권투자 권유자문인력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금융회사의 종사자로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볼 수 있는데 시험 유형은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사지선다형이죠.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아니라는 게 부담이 좀 덜하고요. 백문항입니다.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있는데 이 백문항이라는 건 부담이 크진 않지만 이 120분이라는 게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한 문제를 1분 내외에 또는 1분 30초 내외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4과목 같이 법규, 규정 이런 것들은 지문 읽기가 좀 시간이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응시 과목별로 50% 이상 이게 과락입니다. 그런데 이때 과락이라고 하는 기준이 과목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과목 같은 경우에 1과목 같은 경우에 증권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 경기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그 경기 분석이 6문제, 기본적 5문제, 기술적 분석 4문제인데 그거를 따지는 건 아니고 그 전체 그러니까 1과목이 15문항이 출제되는데 그 15문항에 대해서 과락을 따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과목별로 1과목, 2과목 이렇게 과목별로만 과락을 따지고요.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점인 시험에 대비해서 70점이라는 게 좀 부담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있는데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 분석이죠. 그래서 경기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6문제, 5문제, 4문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과락은 8문제까지 8개를 맞춰야 됩니다. 15개에서 8개 맞춰야 되고 만약에 8개 못 맞춘 상태에서 전체 평균이 70점을 넘었다 하더라도 불합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문항수, 과락문항수 보시면 되겠고요. 2과목은 증권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인 육아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그 다음에 코넥스와 같은 기타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아증권시장 8문제 많이 내고 있죠? 코스닥 3문제, 채권 7문제, 그 다음에 기타 증권시장은 코넥스와 KOT 시장 1문제씩 해서 보통 2문제가 내고 있다. 금융상품 및 직무 윤리와 3과목인데 30문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이 13문제입니다. 굉장히 출제가 많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영업실무가 5문제, 직무 윤리 및 투자자 분쟁 예방이 12문제, 총 30문제를 내고 있고 법규 및 세제에서는 35문제, 어떤 과목수의 비중에서는 가장 문항수가 큽니다. 자본시장 관련 법규, 우리가 보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거죠. 단일과목으로는 출제 문항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법규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좀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특히 수험생들의 일부는 증권회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법규를 공부하기 싫어하시는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과락이 제일 많이 나는 과목이 몇 과목이냐라고 하면 4과목이 과락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협회 규정, 그러니까 자본시장 관련 법규라고 하는 건 자본시장법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규정,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게 20문제다. 그 다음에 협회 규정 4문제, 회사법 6문제. 이 회사법이 상법에서 주식회사 편의 부분인데 굉장히 범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6문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끝으로 세제 5문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1과목 15문제, 1과목 15문제, 2과목 20문제, 금융상품의 직무윤리, 투자자분쟁 30문제. 그게 합쳐서 65문제거든요. 세 과목이. 그런데 4과목 같은 경우 한 과목이 35문제라는 거, 이런 부담의 차이가 있다는 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프로세스는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하실 때요. 기본적으로 과목별 핵심 이론 등을 통해 빈출 개념을 잘 학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계시고 바쁜 일과에 있기 때문에 폭넓게 공부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공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빈출이 많이 되는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러면서 즉 과목별 중요한 부분을 재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시험이 사지산다형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1과목 같은 경우 일부 계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잘 중요하시고 문제연습을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연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보완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럼 모의고사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러한 단계별 학습 전략을 갖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빈출 개념의 부분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가져가시고 반드시 문제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단계별 학습 전략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는 어떤 내용들이 꼭 필요한 키워드가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 분석에서 경기 분석에서는 경기순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거시경제 지표, 통화량이라든지 물가지표 같은 거시경제 지표, 그리고 경기 예측방법,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설문조사의 방법, 모형의 예측방법 등으로 잘 정리하시고요. 기본적 분석에서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재무비율에 관한 얘기들, 성장성 분석, 수익성, 활동성, 이런 재무비율에 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상대가치평가 모형인 PR, PBR, 그 다음 배당평가 모형, 정률성장 모형 있죠? 정률성장 모형 관련해서 주제 요구수행을 계산하는 CAPM, 그 다음에 성장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시면 되겠고,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론, 다우이론, 엘리오파동이론, 사케다이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요. 추세와 관련해서는 이동평균성과 관련한 것들, 주가 이동평균성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캔들, 한 개의 캔들 갖고 하는 우산형, 망치형이죠? 망치형이라든지, 또는 행인명형, 교수형 같은 거, 두 개의 캔들 갖고 하는 장악형, 뭐 이런 거, 잉태형, 별령, 세 가지 갖고 하는 별령, 뭐 이런 것들을 패턴, 우리가 지속형 패턴, 전환형 패턴, 우리 전환형 패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삼봉형, 원형, V자형, 이런 전환형 패턴이라든지, 지속형 패턴, 삼각형 패턴, 그 다음에 직삼각형 패턴, 직사각형 패턴, 깃발형, 이런 패턴 분석들을 잘 알으시면 됩니다. 육아증권 시장에서는, 육아증권 8문제인데, 발행과 관련된 것, 즉 공모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상장, 상장의 절차, 상장 요건,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유통시장 매매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코스닥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이 합쳐서 11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매매 제도와 관련된 것, 우리 호가 제도, 상하한가 비율이라든지, 매매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 매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거래 시간,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의 종류에 어떤 게 있느냐, 특히 채권 위험 측정 관련해서는 듀레이션의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죠. 계산 문제 같은 게 출제되고 있고, 채권 투자 전략, 적극적 투자 전략, 소극적 투자 전략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채권 투자했을 때 어떤 위험관리나 듀레이션은 매우 빈도수가 높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기타 증권 시장에서는 코넥 시장 한 문제, K.O. 시장 한 문제인데, 대개 매매와 관련된 매매 제도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상품 및 투자 전략, 열세 문제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 금융 상품과 자산 배분 전략인데, 금융 상품은 여러분은 주로 어렵지 않아요. 열세 문제에서 주로 7문제, 6문제, 또는 반대로 6문제, 7문제인데, 금융 상품은 가장 공통적인 것만 출제되니까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자산배분 전략, 마코이츠 모양, 블랙리터한 모양, 이 자산배분 전략을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 고객 상담 프로세스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자금세탁 방지, 분쟁 유형,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무윤리는 여기다 다 포함된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이 두 개가 합쳐서 쓴 겁니다. 그 다음 법규 및 세제, 자본시장 관련해서, 우리 금융투자 상품이 영업에 관한 법률, 그 다음 규정, 금융투자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협회 규정, 주식회사 관련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한다. 뭐 이건 회사부가 같은 얘기죠. 특히 협회 규정과 관련해서는 투자 권유와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과 관련한 것들로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특히 상속세, 증역세, 증권거래세. 특히 증권거래세는 필수적으로 많이 내고 있죠. 그런데 증권거래세가 2023년, 작년과 올해 2024년에는 비율이 또 바뀌죠. 그러니까 세율 같은 자체의 비율을 내기보다는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요. 특히 소득세, 상속증여세, 이런 식으로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제 경향이 과목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경기 분석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고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요해서 키워드적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마찬가지 기술적 분석에서도 이런 키워드적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출제 경향을 보시면서 어떤 게 키워드인가라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눠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상장 절차, 상장 폐지, 관리정목 지정기준, 공시제도 관련한 것, 유통시장의 매매 제도, 시장관리장치, 시장관리장치와 관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채권에서는 채권의 종류, 채권의 위험, 두레이션, 채권 수인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투자 전략에 관한 것. 그렇죠? 적극적 투자 전략과 소극적 투자 전략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키워드적으로 꼭 대비하시는. 특히 이 투자 전략은 시험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내고 있다. 끝으로 기타 증권 시장, 코넥스 시장과 KOT 시장이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과목에서는 금융 상품. 금융 상품은 은행과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학습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이 금융회사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이쪽입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산출평균, 기하평균안,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산출 방법, 위험과 기대수익을 축적하는 방법, 특히 기대수익을 축적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받으시고 자산배분 모델에 있어서 전략적 자산배분이 뭐고, 전술적 자산배분이 뭐고, 블랙리터만 자산배분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실무에서는 특히 고객관리화된 실전전략, 고객상담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하시고요. 3과목에서의 직무윤리, 직무윤리 기준에서 종사자들의 투자와 이해상충 관련된 이런 방지증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일들로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분쟁과 관련한 사례중심, 이런 것들이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과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 규정,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서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게 금융위 규정이죠. 이거 금융위 규정이라는 건 명령에 해당되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협회 규정, 특히 내부 통제 기준에 관련된 거, 투자 권유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회사법, 주식회사와 관련된 거, 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거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 아까 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위주로 정리하시면 된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증권권유자문인력, 합격 전략에 대한 간단한 OT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증권권유자문인력은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위주로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기왕이 뚜렷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정리해서, 100점 맞겠다라는 것보다는, 한 80점 정도를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확실히 아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 하고, 수고하셨습니다.